안녕하세요. 약사 이재양입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공부하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회거든요. 24회. 자, 혈압부터 시작을 했죠. 혈압부터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호르몬 정말 많은 공부들을 하셨는데요. 자, 이런 질병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감기든 아주 무서운 암이든 어떤 질병이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면역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그 증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도대체 몸에서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이 신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은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증이죠. 염증이죠. 면역반응은 곧 염증인데요. 염증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염증은 사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를 보호하는 좋은 반응입니다. 물론 과하면 안 되겠죠. 적당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염증에 대해서 한번 사전적 의미를 읽어보겠습니다. 유해한 자극에 대한 생체 반응 중에 하나로 면역세포, 혈관, 염증 매개체들이 관여하는 보호반응이다. 염증은 보호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려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걸까요? 염증의 목적은 세포의 손상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고 상처 부분에 파괴된 조직 및 괴사된 세포를 제거하며 동시에 조직을 재생하는 것이다. 자, 우리 몸 있잖아요.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 어제의 몸하고 같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세포들은 새로 태어나고 죽고 거듭하고 있어요. 세포의 순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병든 세포, 또 낡은 세포, 또 이렇게 바이러스에 공격받은 세포, 이런 세포들이 없어져야 건강한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집을 보수하듯이, 비가 새는 집을 보수하듯이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고마운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상담할 때 큰일 났다. 왜 아프지? 이러지 마시고 고맙다.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내 조직을 재생하려고 고생하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말씀드리라는 조언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어떡하지? 큰 병으로 가는 건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니야? 이럴 때는 스트레스 반응이라서 나쁜 호르몬이 나오고요. 고마워, 고마워.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 내가 좀 쉬어줄게. 염증 제거하느라고 애쓴다. 면역세포들아. 이렇게 하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나쁜 호르몬이 있을 때 염증이 짧아질까요? 좋은 호르몬이 있을 때 염증이 짧아질까요? 당연하죠. 좋은 호르몬이 있을 때 우리 집을 복구하러 온 인부들에게 우리가 간식도 제공하고 고맙습니다 해야 그 인부들이 즐겁게 일을 했을 때 공사가 빨리 끝나듯이 고맙다, 고맙다 해야 우리의 염증 반응이 빨리 멈춘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딱 인식을 하시고 고맙게 생각하시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병원체, 손상된 세포, 자극물질, 위험신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쁜 균, 또 감염된 세포, 또 나쁜 음식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오염물질 그래서 염증 자체는 사실 질병이 아니고요. 오히려 생명체에 필요한 방어체계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염증은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반응이다. 염증 반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감기에서부터 큰 자가 면역 질환, 암 이렇게 다양한 질병이 세상에는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크던 작던 그 모든 질병들의 공통점은 딱 다섯 가지죠. 열이 나거나 발적, 가렵거나 붓거나 통증 그러니까 발열, 발적, 부정, 통증, 기능저하 이 다섯 가지 범주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느냐, 너무 강하냐 뭐 이런 차이겠죠. 온몸에 있냐, 이렇게 국소적으로 있냐 통증의 크기가 크냐, 작냐 크냐, 작냐, 국소적이냐, 정신적이냐 이런 차이만 있지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모든 질병에 걸리면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그래서 그 염증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이걸 신호로 알아차리지 않고 굉장히 그 불편함이나 불안함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은 약을 남용하게 돼 있어요. 열이 나는 것도 사실은 나쁜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서 열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요. 우리 뇌의 시상 하부에 체온 조절 중추라는 센서가 있어요. 마치 집에 보일러 센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어때요? 집이 너무 추우면 보일러 온도 올리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 뇌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어서 피로에 의해서 체온 조절 중추에 센서를 올립니다. 언제 올릴까요?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체온을 올려요.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왜? 열이 나는 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쫓아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여름에 음식이 상할까 봐 어떻게 해요? 음식의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거나 아니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끓였죠. 한 번 끓이게 되면 균들이 죽잖아요. 이 모든 생명체는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습니다.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인간들도 추움은 오그라들고 더움은 땀나고 너무 추운 곳에서 인간의 생존이 힘들고 너무 더운 곳에서도 생존이 힘들잖아요. 생명은 이렇게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뇌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체온 조절 중추에서 열을 올려가지고 일부러 싸우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지나친 고열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몸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나친 고열에 우리가 익어버리겠죠. 우리 몸 뇌도 단백질인데 너무 고열에 시달리게 되면 뇌가 익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고열은 부작용이 난단 말이에요. 세균도 죽고 사람도 같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해열제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열만 끄면 살 수 있었는데 열을 끄는 해열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을 열명을 낳으면 반절은 죽고 반절은 살고 이래서 백일잔치 돌잔치를 해줬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해열제 약국에 가서 몇 천 원이면 사잖아요. 해열제가 너무 흔해져다 보니까 고열이 아닌데도 해열진통제를 너무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애들은요. 열이 자주 나요. 크려면 열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어른들이 그랬어요. 열라면 큰다, 열라면 큰다 그랬는데 너무 고열일 때는 해열제를 쓰는 게 맞아요. 그때도 해열제를 안 쓰면 안 되는데 약간의 미열이 있잖아요. 그렇게 높지 않고 아이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열은 해열진통제를 아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열을 꺼버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숨어버리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열진통제를 너무 남용하게 되면 감기가 오래가요. 질병이 오래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소아과 앞에서 약국을 할 때 엄마들이 몇 도일 때 해열제를 써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들어요.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컨디션이 중요하고 수분 공급이 훨씬 중요하다. 열은 탈수를 유발하고요. 탈수는 인간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제가 여러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몸에 열이 나면 물이 증발을 하잖아요. 체액이 증발을 하게 되면서 합병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열이 날 때는 해열제보다 더 중요한 게 체액 보충이다. 그래서 집에 있는 물김치를 먹이거나 삼삼한 된장국을 먹이거나 너무 고열이 나면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수분 공급을 반드시 잘 해주고 아이의 체력이 된다면 미열일 경우에는 이렇게 잘 닦아주고 수분 공급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고 고열일 경우 애가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고열일 때는 해열제를 쓰세요. 이런 조언을 해드렸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은 우리 몸을 살리려고 면역세포들이 내는 거지 열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 난 지나칠 때는 약을 쓰시라는 거 그 다음에 염증이 있으면 부종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면역세포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면역세포가 이동을 해서 싸움을 하잖아요. 적과 면역세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을 해서 나 아닌 것을 없애는 거잖아요. 없애려면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찌꺼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종이라고도 하고요. 염증이라고도 하고 고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삼출물들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열이 국소적으로 나게 되면 그쪽에 열을 끄기 위해서 물이 또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열이 나면 물이 모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화상을 당하면 열을 끄기 위해서 물이 모이잖아요. 그게 바로 물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국소적으로 열이 모이면 그 열을 끄기 위해서 또 물이 모이기도 하고요. 강한 염증 반응으로 삼출물이 모이면 또 거기가 붓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종이 생기는데 이런 부종이 너무 심할 때는 인효제를 써야겠죠. 인효제를 쓰지 않고 너무 부어있으면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인효제로 계속 부종을 억제한다면 염증 반응은 계속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인효제도 꼭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염증이 생기면 또 이렇게 빨갛게 되고 가렵겠죠. 왜 그러겠어요? 이 면역세포가 이동을 하게 하려면 우리 왜 교통사고가 나면 고속도로에서 삐뽀삐뽀 119 나오잖아요. 119가 오면 어때요? 이렇게 달리던 차들이 길을 확 터주잖아요. 빨리 가서 환자 치료하라고. 그렇듯이 이 면역세포가 그 아픈 세포를 치료하려고 막 출동을 할 때 이 면역세포 백혈구나 림프가 출동을 할 때 혈관이나 림프관이 막혀 있으면 빨리 못 가잖아요. 그럴 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길을 터줍니다. 즉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요. 빨리 가라고. 이게 확장을 시키다 보면 확장이 되니까 빨갛게 되죠. 빨갛게 되고 히스타민의 특징이 가려움이에요. 불편해요. 가려움. 그런데 가려움은 어떻게 보면 신호죠. 여기에 염증이 일어나고 있으니 조심하시오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발적이나 가려움이 생길 때 이럴 때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을 심할 때는 써야죠. 왜냐하면 너무 가려움이 심해서 잠을 못 자면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쓰라고 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를 써서 증상을 좀 가라앉히는 건 현명한데 이런 약을 계속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통증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야 낫죠. 아파야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시끄러워야 집을 고칠 수 있지 소음 없이 고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길 넓히지 면역세포가 가서 낡은 세포 떨어뜨리지 이러면서 프로스타그란딘이나 여러 가지 염증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아픔이 너무 심하면 또 이런 소염진통제를 쓸 수밖에 없죠. 너무 아픈 뇌에 참고 있으면요. 통증회로가 뇌에 만들어져 버려요. 만성적으로. 그러면 치유가 다 된 다음에도 통증회로가 돌아서 몸에 아무 이상 없는데도 습관적 통증? 어떻게 그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할 때는 소염진통제를 활용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통증의 원인을 찾지 않고 무조건 진통제로 가라앉히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옛날에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폐혈증으로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항생제가 개발된 이후에 우리의 인간 수명이 이렇게 길어났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는 진짜 고마운 물질인데 이게 또 급성염증이 아닌 만성염증에도 항생제를 쓰게 되면 이 항생제가 내 몸에 좋은 균도 같이 죽여서 면역이 오히려 균형이 깨집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알겠죠? 제가 약사지만 약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유가 바로 남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약국이 정말 많잖아요. 병원도 많고 그리고 보험,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약을 쉽게 접하다 보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약이 없어서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약을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을 또 제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약사이지만 꼭 필요할 때는 약을 쓰시고요. 필요 없을 때는 약을 쓰지 말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상담하다 보면 약은 나쁘다라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아무리 아파도 약을 안 드시는 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또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약을 막 드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약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약을 너무 부정하는 것도 좋지 않고 약을 너무 이렇게 신봉하는 것도 좋지 않다. 약은 꼭 필요할 때 적당히 써야 된다. 하는 의미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데요. 염증 없이 한평생을 살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계속 나이를 들면서 낡아지고 있고 보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열이 날 수 있고 부을 수 있고 가려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뭐 이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혜롭게 약을 쓰셔야지 그 모든 것을 다 약으로만 해결하려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증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살리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염진통제가 있고 해열진통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거나 약국에 가시거나 어디가 아프다 열이 난다 이러면 소염진통제 처방이 나오거나 해열진통제 처방이 나오는데요. 소염진통제하고 해열진통제를 조금 구분을 하시면 조금 편하세요. 해열진통제는 전신에 열이 날 때 쓰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열에 시달리고 이럴 때는 해열진통제가 유장장애도 덜하고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열을 다 꺼주기 때문에 열이 잘 꺼져요. 그런데 해열진통제도 너무 자주 오래 드시게 되면 간독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소염진통제는 전신에 열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이 아프다 치아가 아프다 생리통이 있다 이렇게 국소적으로 통증이 있을 때는 소염진통제를 쓰는 게 훨씬 잘 됐습니다. 이제 소염진통제가 잘 드는 건 좋은데 이 소염진통제도 너무 남용으로 하시게 되면 즉 너무 장기간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드시게 되면 신장이 있죠? 콩팥에 무리가 가고요. 또 위장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속이 나중에는 소염진통제 먹으려고 위장약을 두세 개씩 드셔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또 심혈관계, 심혈관계에 혈전 위험도 보호가 돼 있으니까 소염진통제를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슬기롭게 활용하는 건 괜찮은데 지나치게 남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또 해열진통제도 고열일 때 쓰시는 건 괜찮은데 조금만 미열이어도 막 쓰시는 건 좋지 않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붓는다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붓는다는 게 뭘까요? 붓는 이유도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붓습니다. 그런데 부종 자체에만 설명을 드리다 보면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액의 중요성을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물만 먹어서는 세포 속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미네랄, 특히 나트륨의 균형이 맞아야 물의 이동이 자유롭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우리 몸의 물을 100으로 봤을 때 물이 가장 많은 곳은 세포 안입니다. 세포 안에 물이 많아야 세포가 그 물이 있을 때 안정적으로 생명활동을 해서 우리라는 자아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세포 안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있어요. 혈관, 세포 안에 물이 들어가려면 혈관에서 산소와 영양과 물을 세포 안으로 넣어줄 거고요. 세포 안과 세포 밖, 세포 사이 이 세포, 이 세포, 이 세포 사이를 세포 간지렉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포 간지렉에도 물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혈액이 부족하다, 체액이 부족하다 할 때 세포 내액이 부족한 거지 사실 혈액은 5%밖에 안 돼요. 여기 그림 보시면 혈액은 5%, 세포 간지렉이 25%, 세포 내액이 65% 해서 우리 몸이 딱 안정적인데요. 붓는다는 거는 혈액에 있어야 될 물이 세포 간지렉으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혈장액은 부족해지고 혈액에 있어야 될 물이 세포 간지렉으로 빠져서 세포 간지렉에는 물이 많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해도 부어요. 물을 이렇게 이동하려면 물이 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못 먹어도 붓고 혈액 속에 단백질이 부족해도 삼투압에 의해서 혈액을 잡아야 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물을 못 잡아요. 그래서 빠져나가서 붓기도 하고 또 신장이 나빠서 혈액을 못 걸러줘서 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붓는데 무조건 이 이유를 찾지 않고 무조건 인효제를 써서 물을 빼버린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었을 때 인효제를 무조건 드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부종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교정을 하면서 인효제를 도구로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염증의 또 다른 종류가 가려움이죠.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역세포가 조직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119처럼 나와서 혈관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 가속화되면서 빨리 우리 몸을 복구시킬 수는 있는데 이 히스타민의 불편함이 바로 가려움이죠. 그런데 항히스타민제 비염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피부가 가려울 때도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심지어는 우리가 잠이 안 올 때도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요. 히스타민이 뇌 속에 많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거는 제가 불면 쪽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도 먹고 코가 불편할 때도 먹고 피부가 가려울 때도 먹고 히스타민을 진짜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히스타민을 먹게 되면 어떡할까요? 염증 반응은 멈추겠죠. 염증 반응이 일어나야 세포가 재생이 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야 뭔가 대사가 원상복귀가 되는데 그거를 자꾸 항히스타민제를 통해서 막아버린다면 어때요? 세포가 재생될 기회는 점점 늘어나겠죠. 빨리 염증 반응이 종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염이 있다거나 피부가 가려움이 있을 때 물론 급성으로 일시적으로 왔을 때는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만성적으로 그럴 때는 왜 그런가? 세포의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건 그 근본을 찾아서 교정을 해주셔야지 계속해서 항히스타민제만 드시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도 그렇습니다. 히스타민제를 써서도 가려움이 억제가 안 되고 염증이 억제가 안 되면 우리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처방을 받는데요. 이 스테로이드라는 물질도 사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부신에서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코티솔이 바로 스테로이드거든요. 내가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면 염증 반응을 가라앉혔겠죠. 내가 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을 못 만들어내니까 밖에서 약으로 공급을 받았더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를 하거나 해서 이 증상이 사라졌다면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스테로이드를 못 만들어내는구나. 스테로이드는 왜 못 만들어내요? 바로 부신 고갈이죠. 부신이 고갈됐다는 말이 뭐예요? 과로. 과로했다는 말이에요. 잠을 못 자거나 못 먹었거나 또 생각이 많거나 너무 고민이 많거나 이러면요. 우리의 부신이 스트레스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코티솔을 쥐어짜다가 고갈이 돼버려요. 스테로이드 코티솔이 고갈이 돼버리면 염증 반응을 못 막아요. 염증 반응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반응이긴 하지만 염증 반응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너무 또 그것도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여기저기 맨날 굶고 맨날 아프고 이러면 내가 사는 건지 아픈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이 지나친 염증 반응을 막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코티솔이에요. 마치 경찰들처럼. 경찰들이 어때요? 이렇게 순찰을 순찰이라고 하나 이렇게 지역 주민들 간의 분쟁 같은 거를 돌아다니면서 막잖아요. 지나치게 막 이렇게 분쟁이 심하면 가서 그만하시라고 중재도 하고 그게 바로 코티솔이에요. 코티솔이 적당히 있으면 염증이 적당한 선에서 멈춥니다. 근데 코티솔이 없으면 염증이 계속 커져요. 그래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약으로 처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 성질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적당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가렵고 너무 염증 반응이 심한데 약을 안 쓰는 거는 바보죠. 그럴 때는 약을 쓰시지만 아 이 약을 쓰고 있으면 질병이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급한 불을 끄고 고통을 줄여주고 훨씬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약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염증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급성 염증하고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급성 염증은 일종의 감염이겠죠. 감염 미생물의 개체가 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침입을 했을 때 우리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런데 어쨌든 급성 염증이든 만성 염증 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급성 염증에서의 염증하고 만성 염증에서의 염증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염증은 원인에 상관없이 선천면역에 의해서 매개되는 비특이적인 반응 전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우리 몸이 급성이든 만성이든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방어 행위인 거죠. 그래서 급성 염증에는 우리가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를 쓸 수 있지만 만성 염증에는 굳이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 염증은 외상, 세균, 바이러스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강도 바이러스도 있지만 폭풍우, 태풍 이런 거 있듯이 외상이죠. 외상,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걸 급성 염증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성 염증은 그게 아니고 스트레스, 미세먼지, 내장 지방, 또 오메가6, 트랜스 지방, 또 당류 이런 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이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증상은 급성 염증은 우리의 면역세포가 가서 우리를 살리려고 파이팅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염증 반응이 다 나타납니다. 통증, 발열, 발적, 부종. 만성 염증은 우리가 몰라요. 아까 기능 저하라고 말씀드렸죠. 염증 반응 중에 하나가 기능 저하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만성 염증에 있어서는 기능 저하만 나타나지 이런 급성 염증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못 챕니다. 급성 염증은 3, 4주 이내에 다 종결이 되죠. 그러나 만성 염증은 수변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급성 염증은 어디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정 부위 한 곳인데 만성 염증은 그냥 온몸에 골고루 다 나타나죠. 그래서 혹시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을 구분할 수 있냐. 병원에서 CRP 검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급성 염증 때는 CRP가 10 이상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만성 염증은 CRP 수치가 10까지는 올라가지 않지만 10 미만에서 나타난다고 하니 이 검사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만성 염증은 우리 몸을 서서히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서히 기능을 없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서히의 핵심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럼 활성산소가 나쁜 거냐? 그건 아니죠. 이 활성산소가 적당히 있을 때 우리 몸이 활발하게 대상활동을 하거든요. 활성산소가 적당히 있으면 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돕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서울로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데 천적이 한 마리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안 죽었는데 자기들끼리만 노니까 서울 갔다니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돕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적당히 활성산소가 있을 때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죠. 그리고 활성산소가 있어야 우리 면역세포들이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나쁜 균을 죽이거든요. 활성산소는 혹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너무 부족해도 당뇨에 걸려요. 세포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런데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도 당뇨에 걸립니다. 뭐든지 균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활성산소가 있어야 낡은 세포를 빨리 떨어뜨리죠. 이 건강하다는 건 신진대사가 활발하다는 거는 낡은 세포가 빨리 떨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건데 활성산소가 없다면 그냥 낡은 세포가 낡은 세포체로 있으니까 굉장히 세포가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성장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 말고요. 적당한 스트레스. 그런데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암을 유발해요. 아주 무섭죠. 적당히 있을 때는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너무 많을 때는 암까지 간다는 거죠. 이 활성산소는 그런데 인간의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소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음식은 한 달을 안 먹어도 단식이라고 해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고 하잖아요. 살 수 있지만 숨은 5분만 안 쉬어도 우리 생명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산소죠. 우리는 산소가 있어야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데 산소가 생명활동을 다 하고 나서 내뿜는 찌꺼기가 바로 활성산소거든요. 숨 안 쉬고 살 수 없듯이 활성산소가 없다는 건 불가능해요. 활성산소는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은 거죠. 지나치게 많게 되면 우리의 유전자를 변형시킨다고 하니까 정말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게 되면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지방과 단백질을 파괴시킵니다. 특별히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활성산소에 취약해요. 그래서 고지혈증을 관리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콜레스테롤이 기름인데 여러분들 기름이 잘 썩어요. 풀이 잘 썩어요. 식탁에서 보면 시금치는 몇 날 며칠 지나도 시들기만 하지 썩진 않잖아요. 그런데 고기는 어때요? 하루만 내다도 썩어요. 왜? 산소하고 결합력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몸에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지방과 단백질을 파괴합니다. 또 활성산소 농도가 너무 많으면 세포 4, 세포가 죽는 거죠. 세포가 적당히 회전이 되려면 세포 4가 적당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포가 회전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세포 4가 또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세포가 많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세포 4가 많아져서 정상세포가 많이 망가지고요.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물질을 많이 분비해서 만성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만성염증은 즉 활성산소의 과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그냥 세포가 존재하는 그 어느 곳이든지 활성산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60조개 이상의 세포고 이 세포는 다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데 산소가 공급되는 곳이면 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천만 가지 질병을 유발한다는 거죠. 활성산소가 많으면 공격당하지 않는 세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생겨요. 특히 언제 많이 생기냐. 많이 생기는 게 문제죠. 적당히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이 생기는 거. 과식,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매연, 담배, 자외선 이 모든 것들이 과했을 때 생긴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세포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세포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세포가 죽는 거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세포도 떠나야 할 때를 알아야 빨리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세포가 어떤 염증에 의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할 때는 괴사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시끄럽죠. 막 고름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세포가 스스로를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세포 자살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대의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세포가 스스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소리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이 자가포식은 스스로 필요 없는 물질들을 먹어서 재활용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재활용할 시스템이 재활용을 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왜? 밖에서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자가포식. 내 몸속에 여분의 이런 것들을 먹어 치워서 필요 없는 물질을 먹어 치워서 거기서 나오는 물질을 다시 생명할 때 쓰는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을 가볍게 하고 건강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포식 개념, 세포 자살, 괴사 이런 개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에너지의 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면역에너지, 면역력이라고 하잖아요. 즉,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죠. 우리 군인들도 밥을 먹어야 총을 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량미라고 해서 전시에 군인들의 먹거리를 항상 확보를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먹을 식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식량이 뭐예요? 바로 혈액이잖아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혈액으로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또 우리 몸을 재생시키기도 하고 세균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키기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활동에너지로 다 써버린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막 한다면 혈액이 바닥에 나겠죠. 그러면 면역에너지를 쓸 게 없어서 이 유행하는 모든 거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독감이 유행하면 독감에 걸리고 대상포진 유행하면 대상포진에 걸리고 코로나 유행하면 코로나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유행하는 모든 거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내 면역에너지에 쓸 것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자, 이 면역세포, 면역세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면역세포의 균형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균형이죠. 면역세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과립구가 있고 림프구가 있는데요. 과립구에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 대식세포가 있고 림프계는 B세포, T세포, T세포에 또 TH1, TH2, 또 NK세포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잖아요.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특공대도 있고 또 보병도 있고 또 우리 경찰도 있고 예비군도 있고 이렇듯이 우리 몸속의 군대도 이렇게 많이 분화되어 있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이 군인들이 그냥 출동을 안 하잖아요. 정부의 명령을 받고 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자율신경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해요.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굉장히 면역세포들이 흥분을 합니다. 내가 흥분할 때 면역세포도 같이 흥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건강하다는 거는 교감신경은 60%, 부교감신경은 한 40%, 즉 6대 4 정도일 때 가장 건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높아져버리잖아요. 교감신경 우위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면역세포들 중에 과립구가 증가를 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서 면역세포도 흥분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나와 나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 아닌 것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나인지 나 아닌지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과립구들이 판단이 흐려져서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생기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죠. 나를 공격하는 거.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또 지나치게 우위가 되면 지나치게 방어를 해요. 림프구가 증가하면서 방어하느라고 항체를 너무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약간 공격, 부교감신경은 약간 방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항체를 많이 만들어서 좀 귀찮게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염증, 면역 이걸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그 우위에 있는 자유신경의 균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뇌의 염증, 뇌 속에도 면역세포가 있어요. 뇌에 제가 저번 시간에 불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뇌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신경세포를 복구하는 신경교세포가 또 신경세포보다 더 많이 존재하거든요. 신경세포가 매우 많기 때문에 얼마나 합선이 많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는 세포들 신경교세포라고 하는데 이 신경교세포가 대식세포, 면역세포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뇌의 염증으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신경전달물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질병이 생긴다는 게 요즘 학계의 새로운 이론입니다. 옛날에는 우울하다든가 잠을 못 잔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심리적 문제, 정신적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랬다면 요즘은 그게 아니라 진짜 몸의 문제, 뇌세포에 염증이 생겨서 신경세포에 신경전달물질이 잘 불균형이 와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불면이 온다. 이게 새로운 관점이거든요. 우울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이 몸의 염증의 문제라는 새로운 관점도 있고요.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다는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내에 나쁜 균이 많게 되면 뱃속이 불안하면서 굉장히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오면 나쁜 균이 우리 몸을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염증이 많아지고 이 염증이 많아지면 뇌도 영향을 받고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몸속의 면역, 자율신경, 그리고 장내 세균의 균형 이런 모든 것들의 균형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면역세포가 반응을 하는데 그때 과도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도한 반응이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과잉 면역, 과잉 염증 반응인데요. 이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코로나 때 젊은 청년들이 많이 더 힘들어졌었죠. 심지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바로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한 사이토카인 폭풍입니다.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왜 무섭냐면 우리가 단백질이기 때문이죠.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40도 이상에서 오랫동안 노출이 될 경우 단백질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결과 정상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해 공격을 받아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스페인 독감 때 젊은 청년들, 25살에서 45세의 아주 건강한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망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면역체계의 과민반응이었습니다. 즉 염증 반응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생긴 2차 피해죠.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바로 약이죠. 이럴 때 약이 있었고 스페인 독감이 옛날이잖아요. 요즘은 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아낼 수 있는 의료시설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줄었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아프려면 안 아프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건강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아프기만 한 사람도 없죠. 결국에는 균형인데요. 이 면역반응, 염증의 균형을 잘 잡으려면 첫 번째로 과로하면 안 되겠습니다. 과로하게 되면 면역에너지로 쓸 게 없어서 우리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못하죠. 두 번째로 나쁜 음식을 먹지 않아야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영양제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좋은 영양제 알려달라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들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쁜 음식.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음식은 제가 2차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셔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잘 찾는 것이 염증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잘 먹고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먹고 잘 자고 의도적으로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는 행위는 무척 좋지 않습니다. 무척 안 좋아서요.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꼭 주무시는 게 매우 현명하다고 보고요. 잘 보기, 의도적으로 소변을 참거나 대변을 참는 거 절대 좋지 않아요. 자동차로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휴게실마다 서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4일 동안 저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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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